자장님 이런 낚실때는 액션은요 손목만 스낵만 줘도 액션이 화려하게 나와가지고요 그 뭐지 체력적으로는 아주 좋지만 우와 잡혔다 잡혔다 크다 진짜 크다 크다 근데 있잖아요 우와 근데 이런 낚실때가 휘긴 휘네 우와 우와 이런 낚실때가 휘는거는 사장님 그러고 일단은 선장을 우와 대삼치다 크다 씨알 좋다 씨알 좋다 동진씨 빨리 계속해요 대삼치 나왔다 제가 어탄기에 고개 큰거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대삼치 대삼치 낚실때 와 손맛 사장님 그 사장님 그 낚실때에도 손맛이 있어요? 사장님 낚실때에 그런 손맛이 있어 우와 사장님 손맛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런낚실때 쓰면서도 스펙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봐봐요 쓰리 다리 다리가 다리가 3개고 그리고 일단은요 일단은 메이커입니다 메이컨인데 13만원이면 사장님 아부가라시아 알죠 전설의 아부아부대 농업 70만원 넘는거 그런 고급 스펙 그 사람들이 고수들이 쓰기를 즐겨쓰는데 아부 예?